두재의 firstly 뭐.. 뭐.. 아니 혼자 해봐봐. 혼자 해볼 수 있잖아. 혼자 못하겠어? 응? 참나. 아 참 나. 웃긴 강아지야. 자. 자 자. 어? 엄청 좋아하네? 갑자기 이 공을 그렇게 갖고 놀고 싶었어? 웃긴 강아지야 웃긴 강아지.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 돼. 꼭 스스로 다 할 필요는 없어. 아주 인생살이를 잘 알고 있어. 좋은 자세야. 나이스. 희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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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. 뭐죠? 방금 무슨 소리 낸 거죠? 지금 뭐야 공 소리야. 뭔 소리야 이거 뭐야? 나 이거 재롱이야 처음 듣는 소린데? 왜 이렇게? 하이! 하이! 떠내봐 그 소리 하이! 하이! 오미! 오미! 히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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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재롱이 재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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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롱이 너무 예쁘다 재롱이 어떻게 이렇게 재롱이의 이런 뭉실뭉실 부쉴 부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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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쇼уг 지금 시작하면서 화면에 하나도 안당기네 어떻게 이루지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진짜 이마 이게 왜 하나도 안당기지 우리 애기 그런지 모르겠게 근데 뭐지? 그리고 왜 이렇게? 뭐지? 내가 어떤 친구가 누구지? 우리 친구가 누구지? 나는 누구지? 우리 친구가 누구지? 나는 누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